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 여기 서브 얻어입니까 베라서버를 아키세팅 부탁드립니다 베라서버를 1부터 140까지 선콜로 육성할거구요 그리고 그리고 비숍으로 좌전할 예정입니다 7시 40분 47분 어 처음에 말 안걸면은 킵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 킵 안된거죠 하하 하하이 망했대 한번 해보고 싶었넘 똑같다 자연스럽게 누르게 된다니까 쓰라고 아 닭 네덩 네 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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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헿 야 뭐야 110대요? 110대? 110대 110 110 110 110대에 아마 타나토스나 이런 쪽 갈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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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하는데 1억정도 들죠. 7700. 자전했는데 막 1억5천 이러면 어떡하냐. 한번 썬골루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저 보관 되겠지. 그저 보관 되겠지. 뭐 템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아, 소식이 너무 심해 어우 두개 아아 그냥 생각난 김에 사갑시다 먹을 수가 생각나냐면요 스태프 하나만 사갑시다 아 2천밖에 없네 이야 40짜리 무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사야겠는데 야 착감이 4천만원 야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그러게요 서버블 차이가 좀 심하긴 하네 아 스탯 아 스탯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어 나무방 베이밍인가 샌드 비교적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사냥하네 만원 드럼시드 소감 하 어 아이템 뺄 수 있는 요리가 되나? 이왕이면 한방 맞춤 좋으니까 아이템은 나중에 깁시다 어차피 한방이니까 이십랩 찍고 갈게요 그게 좀 여유로운 것 같아 바로 가는 거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스카니아 사람입니다 심용 캐릭터 키우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은이 아예 온나? 제가 말 그대로 심 캐릭터 키우는거 키우는거 스태프를 차라리 사올걸 그랬나보네 엘린이 와봤어 그것도 그런것도 괜찮겠다 굳이 이거 낄 필요 없이 70펀드 실패가 더 많아 8작중에 2작 됐네 너무 너무하다 싶다 자존이 아마 1억 1억 안된다고 들었어 7700인가 그렇대 그래서 한번 해볼라고 아 그냥 비숍으로 자존할까 비숍 키울까 비숍하고 썸플하고 그렇게 차이 안나던데 일단 비숍 키울까요 하하 심이 필요할거 같은데 차라리 그게 날거 같은데 그죠 아니 심 그냥 비숍으로 해가지고 자존할까 아 비숍으로 그냥 키울까 그게 날거 같다 갑자기 그죠 아 아우 경험치 장난이 아니야 아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굳이 자존 비용 들어가면서 키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음 생각해볼만하다 이것도 그죠 비숍도 사냥 그냥 할만하거든요 어차피 데미지야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둘 다 비슷하더라고 장점은 하프를 좀 빨리 갈 수 있다는건데 비숍이 선쿨보다 사냥스킬이 월등히 좋은거 월등히 안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아마 캐스트같은거는 다 있을걸요 똑같이 자리에 4 4 6 5 3 5 5 6 6 6 아 그냥 선골 키워보자 한번 경험해본다는 점 치고 선골 한번 키워봅시다 그 정도는 나쁘지 않지 한번 경험해본다는 셈 치고 쫙 홀로 해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마법 두 번 날라가는구나 아 그러네 마법이 두 번 날라가는구나 엘보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아 죽었다 아 두 배 날라갔다 아 매직카드 찍다가 뒤졌네 어이씨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안될 것 같은데 아 긴 말 요청하자 아 아 가능성 보입니까? 아 이거 10분짜리 같은데 아 나 이거 정상 먹고 싶은데 어 어 피워복하는 것 같은데? 흐흐흐 아니 내 데미지는 천인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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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었는데 못먹겠 어서오세요 어어어 어어 왠지 누가 올거 같더라고 아아 오셨군요 언제갔습니까 어우 잘 먹은거같아 템 골반에 템 골반에 어 무기 나왔다 아 아 이러면 무기 왜 샀냐 ㅎㅎㅎㅎ 이럴거면 무기 왜 샀냐 어 네픽이네 말이지 착감은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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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얼마나 늦은 거에 따라 달라요 정폭자가 엄청 비싸요 정폭자가 살려면 부위당 한 2옵 하야돼 정폭자가 비싸가지고 대신에 다음에 다시 팔 수 있지 오히려 싸게 사면은 비싸 리팔서도 있고 홈플레이도 좋죠 싸게 사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투자를 못했어 그냥 아웃성콜로 자전해봅시다 한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 시작이 57분이었으니까 맞지요? 마법컵 두 번 줘야 되는데 그 사실상 1억 넘게 날라간다는 건데 한번 경험해본다는 셈 쳐보자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자전 비용을 주는 거에 날 거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할까? 초반 별로 차이 없거든 1억 아깝다 솔직히 말해서 아... 포기 어떻게 하냐? 포기못합니까 이거? 퀘스트 포기 못하나? 퀘스트 포기 못하나? 아 되네 아니아니야 그냥 클레릭으로 자전가자 클레릭 키우자 그게 나을 거 같아 내 생각은 그게 맞는 거 같아 아 썬골 아닙니다 비숍입니다 방제 바꿨습니다 아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이거 왜 했냐 아 1억 날려먹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사실상 1억 보다 더 날라간.. 1억 날라가는 거지 1억 날라가는 거 아닌 거 같아 아깝네 아 이거 하지마 1억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 같아 그냥 아 영상이나 선컬 육성 하나 영상 만들까 했는데 별로인 것 같애 뭐 아닌 것 같애 어..당 5천원 정도 합니다 30대 게임 몬던트 케이딩 40 40 40 음 아 오케이 도대공 말았어 맞아요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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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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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6 5 6 6 5 6 6 6 6 5 5 5 5 5 5 6 6 6 7 7 5 5 5 5 5 6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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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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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10 5 관츄 관계자의 수리 분치 외틴 외 unravel 금린 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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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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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센거지? 트레이크 갈 레벨이야. 나 왜 피곤해? 나 왜 이렇게 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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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니아, 엘리시움이랑 베라 키웠죠 크로와 오로라만 키우면 되는거 알지 그쵸 크로와 오로라는 내일 모레부터 해야 될거같아 내일은 헤이스를 좀 하고 해야 될거같아 크로와 오로라 메스도 구해야 되니깐 말렙은 4개이고 4개 키웠습니다 어 착용템은 어제 올라왔던 유튜브 영상에 비숍템은 혹시 스테일 유튜브 이육성템 소개하고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두배 먹읍시다 아 잡기전에 먹었을땐인데 아 두배 있으니깐 확실히 빠르긴 빠르 다음에는 그거 해봐야겠다 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5천원짜리 돈주거 하는걸로 해봐야겠다 5천원짜리 돈주거 하는걸로 해봐야겠다 골드웨플도 깔수있으니까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역시 우리 허니두님이야 아 아 아앉 아 아 아 아 여기 서버도 열심히 하셨네 저게 제일 그거였는데 역대 2 이벤트였죠 크리 데미지 크리 확률 엄청났죠 아 쉼 캐릭터 쉼 캐릭터 익성하는거 스페어 이 룬까지만 여기서 하고요 아니 딱 바로 넘어갑시다 헬리에서 마스터 아예 하나도 안기지 드래그 합시다 아 아 되게 좀 붙였거든요 이거는 레벨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되겠네 너네네네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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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캐릭터 아 반갑습니다. 두 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천천히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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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230은 안받고있어요 아마 200.. 딱 30까지만 할까 생각줄게 아 선콜라하면 합포트에 좋죠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굳이 선콜라 할 필요 없다는 느낌 그 하나만 보고 하길 리스크야 리스크라고 할 것도 없지 사실 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해봤는데 한 2킬정도 나더라고 굳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비숍이요 아 내가 팬텀하고 비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팬텀으로 140을 한번 찍을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왜 안했냐 안한 이유가 그런거 뭐 스킬 뺏는거 이런거 둘째치고 심시간이 차이가 나가지고 기본이 2분 차이 나던거니까 어쩔 수 없이 비숍으로 키우는 것도 있죠 아홉하고 스킬 뺏는거лично 스킬 뺏는거 같은데 스킬 뺏는거 제2입니다 스킬 뺏는거 같은 경우 스킬 뺏는거 같은 경우 스킬 뺏는거 같은 경우 스킬 뺏는거 같은 경우 아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그 뭐지? 아 그 뭐냐 뭐 얘기할라 그랬는데 기억 까먹었네 아 구름가전이구나 구름가전 구름 unable 버려 WWW UC M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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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랑 비슷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 생방입니다. 유튜브에 먼트 1대기라고 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내 머리 안 나와요. 어드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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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두 개 더요. 그래서 6개 서브만 하려고요. 어, 1문 떠 있으면 안 나오게 패치됐어요. 이쁘 Antes. 첫 개 더Books은, dijo 저버 이모 him. 어딨냐? 그러게요 이번 캐릭터는 좀 수공이 잘 나오네 아 스탯도 안 찍었구나 다른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공항이 잘volgencer 스탯도 안 전설 해야 됩니다 스탯도 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이거 써야되겠다. 마력심이 지금 괜찮다. 스태프는 초도 할 거니까 스태프는 사고. 미리 템 맞추자. 귀찮다. 귀찮아. 스태프 60제가 없다. 50제닌다. 스태프 50제도 없다. 스태프 50아트 스태프 70 어 이거 큰일났네를 한 대.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아 사와야 됩니까 아 65제 아 오케오케 아 다행이다 저원 유작이어서 아 65제 터도 못하는데 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55제가 필요한데 아 아 잠깐만 요거 여기서 팔았던거 같은데 너 본거 같은데 여기서 본거 같은데 아 여기있네 아 다행이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어 이거 맞아서 좋다 야 이거 맞아서 좋네요 흉마법사에서 좋은거 사는게 의미가 없잖아 어제 무기 바꿨는데 어제 무기 바꿨는데 어제 무기 바꿨는데 어 잠깐만 잘못산거 같은데 아 잘못산네 아 잘못산네 아 잘못살아가지고 어 이걸 다시 팔아야겠는데 어 잘못산네 아 잘못산네 아 잘못산네 어이구 오... 그나마 저렴하네 아...네크론 착관못쓰겠다 마력으로 가야할것같은데 이거 과연 괜찮나요? 그냥 천만원 주고 이거 살까? 잘 알아 아니 마력 높은거 살려구요 그냥 천만원 주고 사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아니면 이거 사준거 마력 좀 포기하고 아 근데 이게 땡긴다냐고 솔직히 이거 사야되겠다 마력 데미지 차이 다 나죠 가격보수? 아 크박사 프로 개꿀이네 아 모자 만들어야되는구나 아 가라쥐 가라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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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야되겠다. 브루짜리 야.. 어쩔 수 없네 와 물량이 없다 와 이거 괜찮다. 우리 브루짜리 개구리네 물량이 없는데 개구린게 좀 있네요 아 퍼플이구나 물량이 없는데 옵션이 좋다 5%짜리도 있고 아 위기인가 여기가 아 이거 1억 3천 요금 못 사자 아 선택지가 없다 여기다 선택지가 없어 인트 6자리 써야겠다 아 위에게 너무 좋았다. 그치? 어 그러면은 토도템을 다 사야겠네 모자 한 번으로 신발을 얼마일까 하나 그래도 한 1500이면 사자도 될까 더 비쌀나 아 매물이 없다고? 미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2일프로 쳐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깜짝 놀랐네 매물이 없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매물이 없는 줄 알았잖아 이거 껴야되겠다 이거 껴야되겠다 이거 껴야되겠다 12프로 5천만원 5천만원 아 이거 좋아 1만원 103만원 아 어쨌든 500짜리고 5천짜리가 3개 부서져봐야 되네 마력한 줄을 탈까 말까 고민이네 3개 부서져봐 1개 부서져봐 1개 부서지 2개 부서지 3개 부서지 2개 부서지 그 웨어 63프로여 가가면 투자 5천만원? 갑시다 아우 40제 비싸네 아니 잠깐 넘어갈건데 괜히 이렇게 맞췄나보다 음 요거 사야겠지 요것도 이거 사야겠지 아우 800만원 못출거같은데 장갑기 그런거도 그냥 못사겠다 요거 사야겠지 리플같은데 사서 하면 얼마 안하던데 아우 야 이걸 살렸는데 75제 망투가 없으면 어떡하네 이것도 65제니꼬 아우 착감이 붙어있네 인트가 20 아 65제 때 끼는게 의미가 있을까 별로 큰 의미 못가질거같은데 이거 해야 되겠다 아우 아우 네네 방어구 70제 60제 70제까지 팔아요 아우 자리가 없구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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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이건 올라가나 아우 이것도 떨어지네 이건 올라가겠죠 당연히 당연히 이거밖에 안올라가요? 아 진짜 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월목거리에 좋은걸 하는것도 괜찮겠다 이 돈으로 2개를 만들거야 그치 월목거리가 이게 마력작 되어있는거거든 그래서 그런거부터 야 마력 12작 되어있는거 같아 월목거리가 좋은거긴하지 그래서 그런건봐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 도둘러가야겠죠 웃기니까 웃기기기 으아아 으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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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신발. 신발 어디갔냐. 여기있어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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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여. 여기있어 신발. 이따가 갔었어. 요게야. 두 Ε Jordan. 워낙 낀게 좋으니까 아 네네 아 락을 놓습니다 어.. 내일 언제요? 글쎄요.. 저도 내일을 봐야될거같은데요 가 봐야할거같은데 내일은 뭐 제가 딱히 하는거 없을텐데 아.. 글쎄요.. 상황을 봐야될거같아요 제가 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봐야할거같아 나은 열두시야 쉽지 않을거같은데 모르겠.. 내일 봐야될거같은데 제가 내일 일어나면은 말하는걸로 가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지 연락이 안갔다 못하는걸로 생각하면 좋을거같습니다 아니 수긍이 200밖에 안넣었냐 아니 나무방패도 괜찮은데? 아 하긴 나무방패가 이거에 별로 떨리는게 마력파 밖에 없어져 나무방패도 괜찮아 보이네 이치고 아 이거 피노키에코 옵션은 있다고야 아 이거 올트딜에 다른거는 좀 어떡하지 그래도 부가초모라도 좀 있어야지 그냥 그리로니하고 쓰지 게이프도 쓰고 다 맞췄나? 다 맞췄나? 자 무기는 다 준비되었고 견장 준비됐고 벨트하고 펜턴트 맛보다 벨트 펜턴트 어 내내 이거 제 캐릭터 아 에픽 검색했는데 2천만원 2천만원 어 아닌데 80지를 써야되는데 아 이렇게 났구나 아 이렇게 났구나 2천만원 이게 더 땡기긴 하던데? 깜짝 놀랐는데? 고민되네?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더 땡기긴 하던데? 이거냐 이거냐 어차피 큐브즈를 하긴 해야하던데? 아 근데 80재가 더 좋긴하지 아.. 인퍼 차라리 떨어져있는거 살까? 다른것도 잘올라가지고 나쁘지 그럽시다 와 이거 좋다 살만하다 야 이거 지리네 이거 살만하다 이건 진짜다 와 바로 사고싶은 구미가 당기는데? 올테 4%에 덱21에 인트12 야 아 이것도 땡기네 착감짜리 착감도 의미가 크단 말이야 야 야 위에게 너무 땡기거든? 이게 진짜 옵션은 좋은데 구미는 착감이 달린다 착감이 땡겨 어떡하냐 하아 구미는 착감이 땡기고 중요하지 이 레벨존은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착감이 바로 이제 하프를 들어가서 쉽게 갈 것인가 어렵게 갈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아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야 고민되네 이거 고민해볼 만하다 다 의미가 있어 아 이런거 좋지 아 착감 20이 제일 베스트긴 한데 고민해볼만한데 20이 제일 베스트긴 한데 9이 제일 베스트긴 한데 YU 4군의 리허스틱 Aww 이야 이거 증폭잡되어있어 아냐 인트 잡되어있고 아.. 고민되네 이게 4000만원 이구요 아까 거는 착감이 없어 착감 좀 포기하고 좋은거 끼는거구요 아니면 좋은거 끼일거냐 착감 들어갈거냔데 야.. 고민되네 야 착감 없이 하면은 4회에 21짜리를 들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하나는 덱으로 따지면 3% 차이나죠 하나는 울퉁 3% 차이나 4천만원 4천이냐 3천이냐네 야.. 고민되네 아 착감이 중요하겠지 솔직히 난 착감이 중요한거 같은데 아 소공 700 차이면은 뒤로 가면 1000, 2000밖에 차이 안날텐데 아 좋은게 짱인가 그래도 좋은건가 고민된다 이거 이게 좋잖아 누가 봐도 이게 더 짱거다 아 고민된다 좋은거 끼일까 이 라인업이 중요해요 85에서 100라인이 중요해 하프를 들어갈 라인이란 말이에요 100대 끼던 거고 차이가 심하죠 하프존이 중요하거든 하프존이 중요해 해본사람 잭 방금 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착감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아.. 좋은 걸 껴야되나 착감을 껴야되나 이걸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사다리 타기 혼자 사다리 타고 오겠습니다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1번 2번 착감 X 사다리 타기의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치대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아..잠깐 사야겠다 잠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자 압세서리 좀 비싼가 비싸서 내가 못 샀던 것 같은데 역시 동원으로 가자 하나는 발리겠지 어..뭐야.. 아..잘못 샀잖아..이거 발려져 있잖아 벌써.. 어디 던질데 없을까 아..여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떤질데 없다 어디 던지고 싶은데 던질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샀는데 썰 던질데가 없다 아..떤질데.. 아..떤질데.. 아이씨.. 자기 언제 돼 있었던거야 샀는데.. 샀는데.. ox가 다 니되도 뭐unge fairly dp 잠아뻔질데 5-5-7-1-1-2-2-5-2-5-4-air- duel 엘드펜던트 엘드펜던트 귀걸이 아 귀걸이가 없구나 돈이 없겠는데? 돈이 언제 이렇게 다 날아갔다니 돈이 없잖아 좀 땄으면 좋겠다 아 하프 개 비싸다 또 난리 났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레전이요. 저렴하잖아요. 아프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나오네. 공룡으로 쓰기엔 올테폰 많은 게 없단 말이지. 이야, X18%에 20%에... 이게 이렇게 비싸네. 아, 이게 제일 이상적인데. 차라리. 아, 증폭작도 돼있네. 같은 생각이었구나.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넘검하네. 넘검해. 아, 넘검다. 아, 넘검다. 아, 넘검다. 아, 넘검다. 넘검다. 아, 넘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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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드 12%를 사는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팔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게 저의 시나리오인데요. 다시 팔면 되니까 그게 나은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요게 맞는 것 같다. 요걸 사자.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니 아예 올 때 두 줄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없는거 사는게 낫지. 별론 것 같다. 이걸로 갑시다. 나중에 팔 때도 뭐 나쁘죠? 아 기장세축보건 아니었네. 주원작을 하고. 야 이거 여기서 템세팅만 하루쟁이랬다. 요거 하나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네. 악세서리 마력이 얼마 안하나? 200만원. 5개. 아 아 한 번 갔다. 다이 하나 50%가자. 천만원 투자하면 천만원 해도 되겠죠. 오케오케. 50% 먼저 빨라. 실패. 아 아 이적밖에 안됐네. 아 그래도 마력 다 올라서 다행이다. 잘 모르겠다. 개방한 것 같아. 아이고. 우와. 아 음. 140까지. 아 하프의 질이 너무 안좋다. 하프가 너무 쓰레기에요. 끝. 귀걸이. 숄더. 펜던트. 장갑. 망토. 신발. 반지. 자동으로 봤다. 이제 사냥으로 온다. 그렇다. 소무소. 아. 수고하자. 아. 수고하자. 어.. 어.. 샤이니는 이 찍어야지 안 찍을 뻔했네 침을 찍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디에스페리얼 3레벨을 찍어야 되더군요 사냥터를 어딜 갈까? 에델슈타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그치 안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버프 쓴다면? 두방은 되어야 할만할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는데?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 깜짝이야 아.. 고맙습니다 아무 말이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아 이정도면 그냥 할만하죠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딱 두벅만 되면 할만할 것 같은데 두벅 안되고? 10마스 더 해야 되는데 하프갈까? 아 하프란다 계단갈까? 계단 가야될 것 같은데 계단 가야될 것 같은데? 계단 가야될 것 같은데? 계단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도 데미지올려가는 스킬을 못 짓거든요 하프를 가자 하프를 가자 하프를 가자 나 자꾼 잡는게 별로 의미가 있네 안좋은 괜찮을봐 와아 한번도 여길 온사람이 없어? 패치 이후에? 이야아씨 어허어 야아씨 여기 어디 서버있지 배라 서버인가? 야아 한번도 온사람이 없다고? 이 맵을? 야아 야아 아 윙에서 되네 아 윙에서 되네 아 랩차가 너무 많이 오네 너무 안오네 아 이건 하푸 하푸가 합시다 하푸가 아니면 빠를거같아 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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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노를거같은데? 하푸가도 하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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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왜 제가 극복을 못하냐면 이제부터는 심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데미지 스킬을 찍을 수가 없어 요렇게 가는게 맞겠다 얼러치고 얼러치 아 오맞습니다 오맞습니다 음 이게 맞는거 같아 걸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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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만 더 찍었어도 텔포 원킬의 그림이 그려지는 아쉽네 어 이제 1업하면은 이제 비숍에 그 뭐지요 아 썬클 스킬 비숍의 스킬이 힘을 배운다 아 시간이다 저거 따로 해놨다 따로 일단은 기본 스킬이 원킬이다니까 확실히 선쿨 보다는 낫긴 하다잉 선쿨은 여기 원킬이 안났거든 속성 데미지 때문에 그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여기는 저희는 시그라 그러잖아요 배라 서버는 여재라 그러네요 서버마다 다 통신이 다른거 보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선콜이 빨리 잡는 거예요 하프를 하플에 속성 데미지가 들어가지고 하플을 금방 데려오죠 선콜의 단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육성하면 이렇게 되면 첫번째 데미지가 안됐을 경우죠 모든게 다 그 맨 뭐지 하프같은 데에서 속성 때문에 얼음속성이라서 벙기한테 데미지가 안들어가고 두번째 라이트닝이 전기잖아요 커피머신한테 데미지가 안들어가고 베라는 여재라고요 나도 처음 알았어 자쿠매칭 5분만에 됐네 사람 사람 말레 부자가 하나밖에 없군요 말레 부자가 하도 좋습니다 하도 좋습니다 아주 한몫한 동되고 나 이지밖에 못가잖아 어렸지 어렸지 야씨 배라 써보여 야 여기 괜히 키운거 아니냐 돈 다 들어갔는데 신청 아무도 안하는거 아니야 열심히 키운거인데 열심히 키운거 나는데 열심히 키운거는 열심히 키운거 같은데 아 이거 깨면 안되나 아 이거 노멀 작품도 아니고 아 글쎄요 서머한 지도 굉장히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어우 데이지 어우 분노한 작품 최강의 투거지 어 65대에 아마 무기를 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건 75인가요? 아 안 샀구나 오케이 원래는 데미지 스킬을 먼저 찍어야 되는데 심을 먼저 찍다보니까 데미지가 안 넣어서 다른 데는 못 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투걸 버려야죠 안 썼는데 안 썼는데 못 알아서 아 이거 스킬 찍으면 원길 낼 수 있는데 텔폴 그래도 심이 중요하겠지 맞죠? 그래도 심이 중요하겠지 맞죠? 그래도 심이 중요하겠지 맞죠? 아는 자투가 더 안좋아요 아는 자투가 더 안쓰죠 옛날에는 썼지 뭐 아는 자투가 더 안쓰지 아는 날은 ROB 파란색 말고 노란색에 방감 들어갈 거예요 전기석성 파란색이면은 그거 아니에요? 물석성 같은데 음 매사 안 먹죠 아 비숍 키웠죠 며칠 전에도 벌써 비숍 몇 번째입니까? 바다 같은 거 받으러 가야겠다 이체놀이요? 비숍 있지 어이구 가야된놈들 당만한 놈들고 아 아 아 졌습니다 빨리 끝내야겠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쁘잖아 역시 몇 채널이냐고 근데? 22채? 어 손꼴 끼워서 자졌네 치 아휴 아깝다 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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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싸 사냥터 자리 안빠끼는 베라 로우쉴 ㅎㅎㅎㅎ 흐흐흫 낫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많이 많은데? 답은 이노시스 도시서버에 경포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경포를 두개 받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없는 서버 어치어치어치 허신마스터했드 아마 이제 셀프 원킬 될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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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실 잠실이면 잠사 가야지 잠사란 모습 잠자는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 잠시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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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접근 아 맞습니다 이게 베로서 뭔데? 어 맞아 이게 베로서 이게 베로서 이게 베로서 베로서 어 인투 3짜리? 어허 모자를 샀더니 모자가 나와버렸고 이거 써야겠는데 인투 3레벨 20짜리 아 근데 인투 20이 왜 이렇게 좋아보이냐 아니 도대체 올테스를 사면 안되나? 와 금척비 싼데? 왜이러? 와 와 와 주니퍼베리 2500개 야 요렇게 많단 말이야 주니퍼베리가 2500개 나 야 엄청 많네 아 어 75 아 아 스카니아도 500만이에요 먼치의 약초캐기 영상물이 영상물이라고 하니까 좋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됐나 가격이 다시 내려왔네 아 먼치의 약초캐기 조회수가 한 3천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약초캐기 조회수의 힘인가 맞습니까? 아니겠지요? 좋습니다 아 2배 쿠폰 먹고 5개나 남았다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40억템샷으로 해달라고 원하시면 해드리지요 원하시면 해드리지요 40폭템패 타는거? 아 40폭템패 제가 왜 안하는 줄 아십니까? 토도만 다 해야되거든 다 토도해야되가지고 하루종일 토도만 하거든 먼치님 40억템패 안하시나요? 10억원이에요 소독템패 유니온이 뭐하는거냐고 아 토도까지 같이 해드릴 수 있지 아 몇 캐릭 맞게 칠라 그러십니까? 아 네네 유니온 팔톤 찍을라 하시는겁니까 크흠 줄 아는 nurse 10살이 없던 세골에 1개 에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캐릭 키워드립 됩니까? 내일 하루정도 비쩌지요. 어차피 다른 수법에서 부여되가지고. 어떤 건데요. 어떤 캐릭입니까? 얼마 정도 쓰냐면 빠르냐고요. 몇백억 정도 쓰면은 훨씬 빠르겠지요. 쓰면 쓸수록 빨라지는 것이죠. 빠르미야 하는 것은 본인 느낌이라든지. 여기가 있나요? 아 블레 메카색 아 아 그런 캐릭터였군요 저는 플레임 위자드 하겠습니다 아 히어로는 제가 해봤잖아요 데미지가 나와도 사냥 스킬이 후져가지고 느리고 아 나 프리는 기억이 안난다 근데 프리는 제가 저도 200 찍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 두번째 유니온이 없었 그 당시에는 유니온이 없었으니까 제 두번째 캐릭터였는데 기억이 나는데 근데 두번째 캐릭터가 플레임 위자드였군요 아 아 스타일이 힘들다 어우 구리? 구리가 좀 쉽지는 않긴 하죠 구리가 좀 쉽지는 않긴 하죠 아 근데 어떤 캐릭터든가 데미지만 남으면 끝이 그러면 다 할만해 쉬워지기 아 더블 직업 중이시구나 아 저도요 저도 더블 덤프가 좋아요 텔레포터보다 편하더라구 아 이걸 각 서벌벌로 키우는거에요 6개 서벌만 대리 육성할까 생각 중 다른 서버는 어떻게 받아야되나 생각해봐야될거 아 손이 아프다고 계속 날려야되긴 하죠 아 풀이 레벨이 몇입니까 아 아 아 샤이싱 레이츠 아 141입니까 아 내일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게 시끄럽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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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벨트 85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늦었겠는데? 네. 가보기네. 오, 27만. 아닌가? 23만. 아, 아이템은 경매장을 참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템은 경매장. 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아이템은 경매장. 아, 비주류. 아, 그렇군요. 역시 비주류하면 나이트워퍼 아니겠습니까? 나이트워커 정도는 키워줘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이템은 경매장. 아, 이번 비숍 유난히 센 것 같네. 기분타지인걸. 아, 아이템은 경매장. 아, 불레요. 아, 힘들어요. 1번. 저는 캔슬 못하겠습니다. 캔슬하면 사냥 속도가 더 느려지더라고요. 좋아보이는 거는. 맵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시면 아시다시피. 맵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 맵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저는 91년생입니다. 맵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 맵에 적응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부터 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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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풀템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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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방 때리면서 열심히 잡고있습니다 아 지금 세게 나와야죠 그래도 아이템 다 착함으로 해가지고 땡겨왔는데 지금 세게 왔지 이템 위에 끝까지 140까지 가야된다는게 문제이긴하지만은 다행인 그 때 그대로 140까지 141까지 152에서 15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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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가 144 152가 152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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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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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단계에 예상해봅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10단계에 예상해봅니다 근데 왜 룬이 안나오냐? 아 2분 남았구나 감히 한번 실현해두고 10단계에 예상해봅니다 아 화장실 잘 됐다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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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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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패강 4가 본인이 좀 낫긴 하지. 실현해내던 고령을 거니 12점에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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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리브 30은 4개만 금렀었던 것 같애 음 어서오세요 아 여섯방? 여섯방인데 경험신 드럽게 많이 주다 7레벨?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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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자 5레벨은 버닝 10단계가 있다고? 오케 오케 바로 단아 더스 버닝 10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아 서스 버닝 10단계면 난리나는 것이지 아 위로 가야겠는데? 위의 범위가 가는 것 같은데 모두가 지금 여기요? 23? 점검 받아옵더라 글쎄요 2는 어딨는지 모르겠네 아 요거요 아 이게 이게 그구나 나 이거 1인줄 알았네 이거는 배라스보여 버닝 1단계도 2단계도 빡세지 10단계라는 곳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골서버라는 곳이 여기도 나름 사람 많다는 준도시 서버지요 그런데 이정도로 많다고는 정말 많은거지 click 어떡해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오 죽을뻔했다 왜 살았냐 피 1남았는데 어 나 피 1남아 피 1남아 살았다 다행이다 아 갑자기 피가 1남았더라 아 이거 나 찍자 이것도 어차피 찍어야되네 아 이거 또 죽었다 아 매직실 레벨 안올렸는데 14레벨 아 이거까지 쓰긴 좀 그렇고 아 론이 적은구나 천둥이 론인가 웃음으로 아 안보인다 이것도 아 모르겠는데 어 저 죽을뻔다 고맙습니다 이거 언제 사라지니 흐흐흫 술수가 없어 난이도 하나도 안고 없어 아 모르겠다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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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전하는 이유가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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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진거 같다고? 그러면은 그 스펙대의 다른 캐릭터를 유튜브 같은데 영상 한 번 찾아보세요 얘는 생망만입니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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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는 잘 때 되면 잡니다. 아 왜 이끄워. 아 두배 쿠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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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είierz Morrison 오 스태쉬 95개. 엄청만 찍었구나. 아 7밖에 없네 아 18차입니까 아 9단계 아 4 아 아 아 아 아 아 천원옵네 천원옵네 아 이거 스킬쓴다가 더 오래간네 시동 턴은 못들어갈거같은데 시동 턴은 못들어갈거같은데 헤이스턴 되나? 아 헤이스턴 안받았구나 아 진짜 아 헤이스턴 왜 안받았냐 아 지금 알았네 아 아 전 당연히 받았을 줄 알고 이쯤이면은 거의 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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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안좋은거 아냐 들어왔는데 핫 에 에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아이템 껴야되던데? 아우, 잘 몰라. 아이템 껴야되던데? 아우, 잘 몰라. 와우. 와우. 아우,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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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늑대도 갔다와야겠지? 이거 140까지 와 진짜 빡세다 으아 그만만리네 크흠 뭘 다하고 잘 서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올랐나 모르겠다 임피 올릴 걸 그랬나 보다 으아 그릇 으아 그릇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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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 또 버프가 없었습니까? 아 자꾸 왜 없는 것입니다. 버프가 좋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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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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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8단계 밖에 없는건가요? 20단계는 없습니까? 아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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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가봅시다. 마무리 가봅시다. 이거는 몸파 갔다 와야 되겠다. 몸파를 갔다 와야겠어요. 70%씩 오르니까. 80%씩 오르니까. 70%야. all the words that we spoke yeah, only with our eyes now is the time to choose and the dreams I lose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험치가 어느 순간에 정적이 되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있으셨던 서버 아닙니까? 아, 할 땐 괜찮았으니까. 그래. 아, 이거 500마리 잡아야겠다. 지금 몸파 가면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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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길 안나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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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피곤해. 근데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아까 전에는 계속 똑같은 맵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괜찮아졌어. 아우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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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